국제 금융시장 역시 혼란한 분위기입니다. 한반도 긴장고조로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그제보다 142.1포인트 하락한 11,036.37로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앰프워스 500지수도 17.11포인트 내린 1,180.73을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7.07포인트 떨어진 2,494.95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나온 북한의 폭역 도발 소식은 주가지수 선물 가격부터 크게 하락시켰습니다. 아울러 아일랜드를 포함한 유럽지역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도 가시지 않으면서 시장은 좀처럼 길을 펼치지 못하고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뉴욕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역외 환율은 오후 3시 이후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중한대 달러당 1,180원까지 폭등했다가 1,16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단계적으로 달러당 1,200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값 역시 온수당 1,358달러에서 순식간에 1,370원대로 치솟았습니다.